뭐라고? 이 오뚝에서 단백질이 컵나 많이 들어간 스팸 모양 햄 만들어 떼서 갖고 왔지? 그래서 뭔데? 이 닭을 컵나 넣어가지고 치케비랴 그래? 얼마나 들었는데? 이야 닭고기 91%나 들었는데? 닭국산이야? 가만 보자 chicken breast 49% chicken leg 41% chicken skin 10% 난 재미들렸지 아 내가 재밌어서 했는데 아기보다 구독자님들을 재미있으라고 됐고 어디 샀어? 와디즈 얼마야? 이 오렌지널하고 블랙페퍼 200g짜리 시계식 25,800원씩 있게 개당 4,300원이나 내는디? 그 가격이면 스팸 먹는게 나은거 아냐? 이 그렇게 내는디 이거 하나에 단백질이 17g이라도 띠어 알았으니까 이제 먹어봐 구워야겠지? 아니면 빨리 구워 먹어봐 알았어 저놈 시키는거 더럽게 많아요 맛은 어때? 오리지널부터? 아 지금 묵지도 않았구만 기름기가 엄청 빠지고 짠맛만 남아있는 스팸 블랙페퍼는? 얘는 닭냄새가 아주 살짝 나면서 스튜냄새가 시게 온다 밥이랑 잘 어울려? 기름기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깐 밥이랑 먹는데 뻑뻑하다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비싸지? 기름기들 하지? 맛도 드레지? 단백질이고 지랄이고? 안 먹어